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자진해 죽네 네지도 진짜 나루토에서 한 거 없어 걔 능력은 좋았는데 한 거 없이 가는 거요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응당 그냥 히나타 땜에 죽인 거야 진짜 스포여서 말을 못 하겠다 너무 말하고 싶다 아까 순간 스포 했는데 사실 참을 수가 없다 진짜 진짜 분노지수 장난 아니겠다 사스케 뛰어넘겠다 이 정도면 그치 눈 갑자기 빨간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 분위기 좋았는데 난 참 각성하는데 이제 우리 둘의 차례야 와 태세 전환 개쩌른다 히나타 생각해 보니까 내지 바로 눕자마자 나루토 볼만지네 와 저걸 뭐 저승에서 봐야지 뭐 어떻게 현실에서 보겠어요 저렇게 누워서 죽었는데 원래 진짜 히나타 이렇게 말을 하는 애가 아닌데 내지 죽자마자 본심 다 말해 하 어 이거 봐 야 함리아 쩔어 그건 정말 동료를 죽이는 일이야 나와 함께 일어서자 나루토 와 진짜 태세 전환에 함리아까지 와 바람 부는 거 개쩐다 아 제일 유명한 친구 나의 죽음은 나머지 아 어 설득 당했어 내 삶은 너너로 너너로 히나타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옆에 있는데 아 둘이 손잡았는데 자기 손 못잡으니까 순간 저 린이 생각했겠다 야 오비토가 왠지 그걸 보여주는 샷 같은 장면이었어요 그런 장면이었어요 가자 가야돼 그래 남자를 진짜 남자의 진정한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건 어 그것은 남자가 아니야 그것은 여자친구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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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確かにネジは死んだけど、ネジは俺たちの中で繋がり、生きている。 いいことを教えてやる。その繋がりが今の俺を作ったのだ。それは、強い呪いであることを知っておけ。 嫌だ。 あぶんが結合する。 ええ。 知らないよ。 ああ、そこは割れたことだよ。 あ、そこを割ってくるな。 오우 시나타랑 손잡은 뒤로 지금 지금 여자친구 없어가지고 린 생각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애 어 어 어 잘 나가다 오글거리네 흥 으 안 돼 어색 아 아 아 으 어색 으 아 으 아 으 으 잘 지났다. 결국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. 더욱더 괴롭게 된 것 같았을까? 그냥 나와 10뷔을 끌고 있는 것이다. 한 번 더 끌어내야겠다. 10뷔을 끌어낼거야. 아이고 니가 낄 때가 아니야 니가 그래그래 끼지 말고 빠져있어 너는 어 아 이렇게 시청자 진짜 많네요 지금 2000명 다 내가 1900명이야 다음 파트에 176명 있어 아 이 다음 편은 무조건 봐야겠다 어 으 으 으 으 으 자 이제 천변지 어 이거네요 천변지라는 단어가 있어? 아 잠깐만 이거 할 때가 아니지 아 아 잠깐만 아니야 이걸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이걸 안 깨서 안 열리네 저게 어 이건 했어 이건 했고 이제 사스케꺼 하면 되겠어 간다 내가 스토리 맞게 딱 진행한 것 같애 전장 아 아 아 아 아 카린이 또 여기서 껴가지고 또 성우가 돈을 버시네 와 진짜 저거 한 10분 한 5분 더빙하러 오셨겠지 스튜디오에 꿀찍업이야 얼마 안하니까 최선 다하는 것 봐 성우 불량 확보쪄 어 카린 잘해봐 어 카린 잘해봐 어 아 카린 카린 잘해봐 카린 어 존재감 쩔어요 미친 존재가 아 아 중계방에서 레오님 레옹님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어우 야 중계방에서 쏘는건 진짜 어 눈물난다 진짜 한 3년만에서 중계방에서 누가 뭐 쏘는거 같다 3,4년만에 어 자 오늘만 같으면 좋겠네요 아프리카 방송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리 와봐 어 이리 와봐 나은 전이 잘해봐 일어나 아 아 형, 누나 엄빠님 중계방에서 한게 고맙습니다 으으 folder 아 그러면은 3인조로 가고 쟤네들은 쟤네들끼리 가고 어 수위냄 저 오로치마루가 진짜 이게 진짜 신라면 먹다 안성탕면 먹는 것도 아니고 맛이 왜 이렇게 순해졌어 진짜 너무 순하니까 더 뭔가 재미가 없어 아이고 불량 늘리기 쩔구요 너의 힘이 부족하다고 해야되면 노가기는 좋지 빨리 시작해 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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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. 마지막이야 우리에게 시간은 없네 오.. 아.. 진짜 카린 성우분 그거 하러 오신 거네 그거 아까 잠깐 그거에 또 몸값 받으시고 와 진짜 개이득이다 진짜 자 역대 혹하기를 격파해라 와 진짜 딱 봤을 때는 개빡셀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오우 초대 혹하기 우와 뭐야 체인지 쩌네 아 이게 뭐 체인지하는 버튼이 있나요 야 이거 체인지하는 버튼이 있냐 리더 체인지 어떻게 해요 어 나 이런거 있는지 몰랐네 오른쪽 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와 죽어 오랜만에 보네 어 어 아 죽어는 똑같다 어 죽어는 똑같아 어 죽어는 똑같아 아아 스위계치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스위계치 와 스위계치 수든효과 좋구요 어 어어 와아 아 지금 야 와아 이데옥학이한테 수든으로 댕긴 건데 이거 어 어 맞..아 맞아주네 어어 강광대 포탑을 지렸구요 얘도 한번 써야지 이젠 용서하네 아 저게 저대사였구나 어어 나 처음 알았다 야 어어 좋구요 어 이제 자 쩌리드 다 꺼지고 어 사실 새로운거 해보려면 저쪽 뭐야아 와아 야 미친 아니요 어어 야 이건 피할 수 있는게 아니야 이거는 와 가드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었어 저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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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롯 와아 역시 저기 뭐야 거대하다 보니까 보폭이 장난 아니네 왠지 근데 때릴 때가 많은거 같지 왜 너 어 어 그것도 그만 좀 내려오세요 좀 예 달나라 갑니까 어 간다아아아 아 이건 안맞나 그니까 시험 맞아? 하하핰 맞는 말이야 야 무슨 시험이 사람을 죽이고 있어 어 아 이거 각성상태에서 안맞네 이거 와 이거 각성 들어가니까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건 나 어 어 어 염든 가구찌찌 가구찌찌 염든 가구찌찌 야, 저거 가메아매아 아니야? 가메아매아 하하핰 자세가 요거 손오공 에내르기파인데 저거 어 이것좀 한대 좀 맞으세요 오후 저거다 기간제템이 아니네 저거 와 캐시템이네 이거 어어 아 기가 끝났네요 금당 방광대폭파술 이건 응당 너가 많아야 되는 각이야 아 이제 bgm 틀면서 하려니까 버튼을 못눌러요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간다 아마테라스 야 공포의 목둔 나온다 야 하아 4류난데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저거 아니여 하시라면 그치 어 스사노인가 열려라 잠깨 으아아알 으아 오늘은 막 뭐 열고 막 뭐 넣고 이런거 많이한다 야 어 게임이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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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와 대박이네 이겼어 어 말도 안되네 아 평타조중에 차카레드씨 아까 써볼렸는데 못 써봤습니다 이따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? 아직도 더 놀랄까? 아니 예토전쟁이오도 거의 100% 끌어낼 수 있는거 아냐? 진짜 하시란 말에서 몸 뚫렸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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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카린이 여기 붙은거야? 아니구나 저거 한마디하고 가시네요 카린성우님 표정들 봐 와 건담이오 무슨 얼굴들이오 개 진지해 저기 우주 출격기세 천장으로 향하자! 천장으로 향하자! 천장으로 향하자!